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긴 설교의 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당시 아직 당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개종한 이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하여서 이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베이사이드 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단체가 바로 잡기 위하여서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사업자 등록부터 해서 조직, 구성, 그리고 중심축을 이룰 공간, 건물 여러 가지 이제 퍼밋까지 구성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종교와 다르게 교회가 공동체로서 다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이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당대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즉 공물의 피를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사안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들을 따름으로 제사를 드리며 이를 전통화하여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모든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이를 대표하여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 유대인들뿐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여타 다른 종교와 구별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레위인의 계보를 따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라고 그들이 섬기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 특정한 계보를 따르는 이들만이 선택된 백성이요 그 중에서도 레위인만, 그 계보를 따른 자만이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유대인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기반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를 믿고 이제 개종한 이들이 바로 오늘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건물, 재산, 명예, 성도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사이드 감리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줄 유일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당대 히브리인들도 이 시작점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는 이들이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독립하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러나 그 첫 결단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는 핍박, 고난 혹은 유혹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서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가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즉 공동체 안에서 선택된 사람인데 그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판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종교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를 대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대변하는가 그가 대표하는 공동체를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일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대로 제사이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제사들과 다른 구별점이 무엇인가 바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변하고 사람을 위해 하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선택되어졌는데 2절에서 다음 구절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에서의 분위기는 뭔가 신령한 더룩한 일에 대해서 설명같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2절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 즉 유대 공동체 중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위하여서 나온 자들을 칭찬하고 계시기는커녕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왜 무식하다고 표현하고 계시나? 여기에서 무식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고의 헬라어 아그노우시는 아그노우시는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즉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짓는 그런 죄를 의미하며 미혹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노메노이스라는 단어로서 다르지 못하게 인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겠죠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점검할 필요도 없이 십계명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보적질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실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즉 타인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곧 살인죄요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보적질이라고 즉 마음의 생각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단 일주일만 우리가 돌이켜보더라도 이런 죄에서 율법 앞에서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은 분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도 많은데 기억하지 못하고 즉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마음의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 인도받았다는 의미의 이 미혹은 무엇인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명하신 따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육신을 치고 절제하여 돌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들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다르고 또 많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죄 앞에서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헤아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도 그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이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그 극류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 죄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자 그들의 모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에 석한 그런 삶을 사고 있거나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무지와 미혹에 흔들리는 영혼들을 용납하고 중보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바로 존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백성의 속죄를 위해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존귀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3절과 함께 살펴본다면 연약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게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위가 어떤 직함이 거룩함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제사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우리의 자의로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반 부분을 가볍게 살펴보면 용납이 허락이 되니 뭔가 은혜로운 그런 구절들인 것 같은데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는 평생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말은 종교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할 수 없다고 무지함과 미혹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모습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에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죄라는 그 박스 안에,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두시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데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데 교회로 오면 죄다 죄인이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하질 않나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죽을 때까지 성결이니 구별된 삶이니 뭘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눈에 교회라는 것이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불편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서의 서신이 그 전에 길을 바꾸기로 결단하며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을 격려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거룩한 이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무식하고 미혹되는 사람이라고 다시금 되새겨주는 어찌 보면 참 잔인한 성경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으로서의 능력과 권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물인 우리와 같은 그런 낮고 낮은 선상으로 스스로 낮추고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입니다 신으로서의 정당성을 권한을 충분히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사람을 자녀로 두신 그 관계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고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함을 스스로 취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순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경건함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순종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멜기세댁입니다 멜기세댁은 누구인가? 바로 창세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바꾸기 전 아브람일 때 네 명의 이방 왕들이 소동과 고무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아브람이 가서 그 대적을 모두 쳐부수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여러 노예 잡혀갔던 사람들과 재물까지 다 되찾아오는 장면이 창세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바로 멜기세댁 왕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댁을 만났고 그가 자신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창세계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라 하면 본디 레위 자손 즉 아론의 계보를 따른 후손이 되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규칙마저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헬라 그리고 로마 등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변질되었고 정치적인 간섭 경제적인 목적이 개입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워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이 제사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지명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족보도 없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었는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겐 정통이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을 이 멜기세댁을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댁의 반찰을 따르게 하시사 모든 인류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0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예비하신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계획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허락받으신 이 능력과 권세를 사람을 정복하고 세상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이 구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낮은 자리에 머무르시사 이 창조주가 창조물의 연약함을 입고 그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드리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신이 삶으로 표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며 영광을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사 온전하게 되셨듯이 이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순종함을 배워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흔들려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지금 시대 특히나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 명예를, 역할을,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그저 그냥 다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 먼저 포기하시고 먼저 나자지셔서 가장 고독하고 괴로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이론이나 교육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삶을 먼저 살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경건하게 하시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될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칭해 주시고 구원의 근원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신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입으로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들리지 않겠죠? 속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출석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보내오신 분이라면 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 그리고 왜 다른 이의 구주도 되었을 수 있으신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어린 상태로 머문가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고금을 전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방황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왜 여전히 구원 받음에조차 긴가 민가 고민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성경을 좀 더 안다는 이유로 성경을 모르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전통이나 규칙에 얼매어서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신을 마치 거룩함을 스스로 이룬 사람인 마냥 교만해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떤 권리나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그 삶을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이기적인 어리숙한 믿음의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자들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이 결코 순탈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토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렵다고 내가 잃게 될 것이 손해볼 것이 염려되어서 주저하게 된다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을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심지어 내가 노력했는데 알아봐 주기는 커녕 이용당하고 배신당할까봐 아예 마음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순종함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로 인해 받게 될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따라 이끌림 받는 미혹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비록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나의 무능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허락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여전히 어미의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을 장성한 자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는 곧 12절에서 말씀의 초보인 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이상으로 어떻게 구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여전히 말씀의 초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지 못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있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린 거쳐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미 바쁘고 지쳤다고 혹은 경제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안정을 취하고 재산은 어느 정도 쌓고 사회적 입지도 어느 정도 갇혀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웃 사랑입니까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곧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 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여 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으로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이웃을 돌보고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모든 것들 받는 모든 고난과 수모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도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행해 주신다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감히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과 그리고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신과 법칙입니다 그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악할 뿐이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이오 그 선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자 죄입니다 연단을 받는 자만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여주시는 이도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디모대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무지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에겐 오직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을 늘 읽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에 대해 알려주는 공부 다른 누군가가 좋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다 필요하겠지만 먼저 내가 성경을 읽고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방황했으나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나보고 채워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참된 교회이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열매,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의 이름, 건물,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이유가 우리가 회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받게 될 유혹, 희박, 고통, 어려움을 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존귀하게 세워주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하라 아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지식적인 이런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 호흡으로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신자들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 드린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히브리인들처럼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혹시 연약한 믿음의 어린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전히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른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혹시 반대로 우리가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마냥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나는 교회를 많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더 나은 사람인 마냥 비교하면서 우월감이 취하여 있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사단 마귀의 그런 악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씨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겨두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혹시 시게 하거나 서로를 판단하거나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의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서로를 이간질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반석이 우리의 국권이 서는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다시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들 때마다 다시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오락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 용서의 열매 화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